기분 좋은 변화 품격 사진 찍는 화장실 고민 화장실 화장실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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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요즘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유행하거든요. 사진 포토부스마다 배경도 다 다르고 찍은 거 찍었어가지고 이거 벽에다 붙이려고 해요. 이거 너무 예쁘죠? 바다 느낌. 이건 운동용 양말입니다. 오줌 양말 아니고요. 이렇게 필라테스 할 때 원래 신는 거예요. 사주자. 그 앞에 밥을 찍는 거야. 오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환승연예 꼭 보세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환승연예 시즌1도 봤는데 진짜 꼭 보세요 여러분. 티빙에서 밖에 못 봐요. 한국 인터넷 보려면은. 티빙 꼭 결제를 하시고. 근데 티빙이 또 한국 사이트 아니면 아직 외국 사이트를 개방 안 했어요. vpn 깔아서 한국 사이트로 해서 보세요. 진짜 그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한국에서 택배 보낸 거 있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그리들 펜을 샀어요. 이거 진짜 너무 갖고 싶었던 거라. 이게 한국에서 많이 구매했어요. 이게 한국에서 많이 구매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구매했어요. 이거. 짜잔.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인스타 감성감성한. 여기다가 이제 볶음밥 이런 거 해놓고. 손잡이도 있어요. 손 다치지 말라고. 이렇게 끼워서 하는 거. 진짜. 여성 dona. 이거ilee 엇 room rangewide Ensu 김치볶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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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ter Vid 이건 소고기입니다 이거 이거 좀 더 줄어들어 이거 이거 좀 더 줄어들어 이거 좀 더 줄어들어 이거 좀 더 맛있어 이거 좀 더 맛있어 이거 좀 더 맛있어 이게 타라시 소고기장이라고 형님은 대화의 시간이었어 타라시 소고기장 도착 도착 김치 고추장 고추장 간장 고추장 15분 튀김 간장 고추장 치즈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냥 깨끗하고 대파 다섯이 가득 찹쌀이? 됐어요 제가 구운akan은 부끄러움이 들어있어요 ㅋ ー ー ー ー ー 아 진짜 아 저는 나먹는데 또 먹으면 되겠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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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응 어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제가 곧 있으면 또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생일 기념으로 사실 크게 할 건 없고 타이페이에서 호캉스를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그랜드 하여트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이렇게 음료랑 밑에 냉장고가 있어요. 오늘 진짜 더워요. 오늘 햇볕이 장난이 아니야? 지금 보이세요? 제 얼굴로 햇볕 들어오는 거? 여기가 19층이고 제가 뷰가 좋은 방으로 했더니 지금 혜질역에 장난 아니에요. 여기는 이렇게 소파가 있습니다. 클래식한 그런 호텔이다 보니까 이런 전통적인 그림? 허예 이런 것들이 걸려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또 이런 그림. 동양화가 있고 한국도 쬐어우 루진 LG LG뎀쑤 그리고 실수젠도 하고 제가 이렇게 설치 진짜 정말 이 하얀색인데 이런 문양 들어가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을 이렇게 생각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근데 또 핫구시를 리모델링을 했는지 몰라도 엄청 깔끔하고 화이트톤 그리고 거울이 일단 크고 조명이 꽉꽉한데 지금 여기 들어오자마자 피부가 엄청 화사해보이죠? 그래서 여기 또 셀카존인 것 같지. 여기는 어메니티가 발망이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 기모가 발망이야. 그리고 여기 또 어메니티가 발망 로션. 봉은 저의 돈을 잘 어울려 어디에 건물 매일 좋아하고요. 살짝 느끼한 맛이네. 안녕 step 3 샤워 설탕 삼겹살 조합 뭐야? 넌 맛있어 faults 버터빵 그냥 찐빵만 뱁새는 귀엽다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서 뱁새가 많다 뱁새는 귀엽다 뱁새는 귀엽다 뱁새는 귀엽다 뱁새는 귀엽다 뱁새는 귀엽다 이것도 완전 예쁘다 무슨 케이크 같아 뱁새는 귀엽다 뱁새는 귀엽다 뱁 vantage 멀yi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오랜만에 메밀면으로 한국식 간장비빔면 만들거에요. 저번에는 소바로 만들어 먹었었는데 그 이후에 만들어 먹었던 간장맛 비빔면 너무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레몬 컨버차에요. 생선 선물로 소니 헤드폰을 받았잖아요. 비차 따라서 색이 조금 다른데 약간 베이지톤? 이런 코코아 밀크 코코아 그런 느낌으로. 요즘에 헤드폰 쓰시는 분들 엄청 많은데 저도 패션 아이템을 만들겠습니다. 이건 레몬 컨버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코아 밀크 코코아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코아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코아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코코아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로고아트 przy지지로 해서 크게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서iffer 수 있습니다. 이 코코아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